오늘부터 만 6개월부터 4살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화이자 영유아용 백신으로 8주 간격으로 3번 맞으면 됩니다. 만약 세 번째 접종을 받을 때 5살이 되더라도 소아 백신이 아닌 영유아용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. 사전 예약자 접종은 20일부터 시작되고, 접종 가능한 병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예약자 접종이 시작됩니다.